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썬소리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권성동 씨는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누가 노출시켰습니까? 이준석도 문제가 있지만 권성동 씨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러니 국힘당이 욕을 처먹는 겁니다. 권성동 씨도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책임은 이준석이 했지만 어떻든 이렇게 발안이 돼서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권성동 씨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죠.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한참 이 정당이라는 것이 썩어 빠진 정당인 겁니다. 한심한 정당인 겁니다. 지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총회 직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재신임 절차 없이는 원활한 원내대표직 수행이 어렵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당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요구했는데 당 의원들이 재신임을 했다. 115명 가운데 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찬반 표결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할 수 없겠죠.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뭡니까 선거 여름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생겨 가지고 가채운 소송도 여러분들 들어오고 했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당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주기한 엄태영 등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됐다. 압도적 다수로 이게 사실이면 참 국힘당도 정신 나간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이러면 압도적 다수로 국힘당 의원들이 지지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주호영 여름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는데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찬반표를 보니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앞서 금수완박법 처리 내부총질문자 유출 구급공무원채용권 등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합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재신임을 물은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님들께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욕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 당연히 권성동 씨는 그만둬야죠. 이번 사안이 촉발돼서 이준석 측에게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권성동 씨가 그만두고 세수를 세프대에 담는 그런 조치를 본인이 의원총회의 자기 재신임을 묻지 않고 스스로 뭡니까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뉘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생긴 대로 논다고 이렇게 그냥 참 티미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을 과정시킬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문자는 권성동 씨가 여러분 노출시켰지만 이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항하지 않습니까? 비난이 아니라 속출합니다. 유덕종 님이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국힘당에. 전병경 님이 야 쟤도 참 징글징글하다. 쟤도 이렇게 권성동 씨를 이야기한 거죠. 김황태 님 권성동을 재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융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민심이고 천심이거든요. 김용하 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수준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585명 반대가 13명. 야 쟤도 참 징글징글하다. 찬성이 715명 반대가 23명. 압도적인 이런 민심이 뭡니까? 권성동 씨는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원수 님은 더 화를 냅니다. 이때까지 한맘으로 국힘당을 응원했는데 권성동을 재신임하다니 완전 실망입니다. 이준석보다 더 머한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정말 국힘당 이해가 안 됩니다. 에라이 김상진 님은 권성동은 안 됩니다. 문제하고 사고 뭉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암추입니다. 쇄신이 안 보입니다. 전용호 님 권성동을 재신임임 한다고요?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송종수 님 의총 회의로 공개하라. 이건 국밥집이냐? 다 말아 먹으려고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이준석에도 이런 환별을 느끼지만 권성동 씨가 자리를 계속 꽤 차고 앉는 것이 이게 완전히 그냥 이해불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한번 잘라서 보는 겁니다. 하나도 이렇게 중간에 뭘 안 넣었습니다. 이창석 님입니다. 이준석을 얼쩡거리지 못하게 알리면 권성동 이자를 잘라야 됩니다. 151명이 찬성이고 181명이 7명이 반대입니다. 윤종하 님 아직 정신을 못 차렸녀. 불법 탄핵의 압작이 금수암박의 압잡이 권성동이를 재신임한다고 해 에라이 시공창에 빠져 뭐해도 시월차는 인간들아. 160명이 찬성이고 4명이 반대입니다. 강재길 님 국민의힘당 윤석열 지지가 안 오르는 것은 권성동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의 100%가 권성동이 이준석과 함께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 한심한 거죠. 어쩌면 이렇게 내 표현이 맞는데 사람 생긴 대로 논다고. 참 사람이 니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느리고 굶트다 이라기입니다. 거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쇄신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을 탈출할 생각 안 하고 권성동에게 그냥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 오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이 나이가 많대요. 1953년생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오선 의원입니다. 권성동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원인 제공자는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다. 오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대해서 비상상황의 원인 제공자이자 직접적 책임자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상상황 제공자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난센스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인다운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 한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돼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본인이 결정하는 모습이 더 존중받았으면 한다. 모처럼 국힘당의 다섯 의원 입에서 권성동 사퇴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을 통해 가지고 입에서 나온 겁니다.